이렇게 말하면 단어 먼저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영어! 그러면 영어를 가고 또 중국어를 가죠. 이거예요. 근데 이 비법은 그냥 크게 소리내서 말하면 돼요. 그냥 눈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입으로 말하면 돼요. 틈만 나면 무조건 소리내 발음 연습을 한다는 유나. 실력 점검을 위해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오늘은 제 발음을 외국어 선생님한테 들려주고 제 발음을 고칠 수도 있고. 바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 유나의 외국어 실력을 점검하고 조언을 받기로 한 것. 원어민 선생님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잔뜩 신이 난 언어 영재. 중국어 선생님을 만나자 유나는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신기해요. 그냥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알고 싶어요. 신기해요. 원어민이 원어. 제가 모르는 언어 막 이런 거 하면 신기해요. sprób을 보는데DC 인사 제대로 들어왔다. 지금 있습니다 drew 전 través 전해지는 중국어가 초지숩을 받는다. 저는 중국에서 광주에 왔다. 샤쩨 샤쩨 샤쩨好吃吗? 진짜 맛있어 아니요 샤쩨 진짜 맛있어 샤쩨 발음 진짜 좋아요 다른 학생보다 훨씬 잘해요 그리고 귀여운 능력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언어 인체에요 What you think of Donald Trump President Donald Trump's immigration ban I heard that the Middle Eastern people are more rigorous I don't think this discrimination should be done in any case I don't think this discrimination should be done in any case I wish the United States would be a country that respects diversity and freedom Excellent, perfect answer 그렇죠 어려운 국제 이슈까지 척척 영어는 거의 언어인 같아요 발음은 그래서 대단해요 과연 어떻게 돼? 과연 어떤 과연이 아닌가요? 책을 읽는 건가요? 음악을 들어요 듣고 들어요 그리고 저는요 잘하네요 실수에도 주눅은 없다 노리와 실력 상승의 발판으로 삼된다는 유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능이 아닐까? 제가 배고파하는 것들은 제가 배고파하는 것들은 그리고 제가 배고파하는 것들 왜냐하면 저의 꿈을 저의 꿈을 그래서 저의 꿈을 네? 네?